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2,900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 507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 질환자는 71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2,89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지난해 기록을 추월한 겁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1명 확인돼 누적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